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화사치생활자 세무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위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계층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화사치생활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실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탄로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나가는 주식의사의 대표인 김대표가 이익이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세금을 탈세를 한 목적으로 가족을 회사에 임직원으로 등록해서 거짓급여를 계산을 하고요. 또 전형적인 탈세방법인 위장계열사를 설립해서 자기의 소득을 일부 분산을 시킨 거죠. 소득을 쪼개면 쪼갯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악용해서 이렇게 위장계열사를 설립했고요. 위장계열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해외에 나간 자녀들에게 유학비를 송금해서 거액의 유학비를 받은 이 자녀들이 해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하다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세금과 함께 처벌을 받았고요. 또 다른 예를 설명드리면 주식회사 B라는 회사가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와 고급 콘도를 사서 사주인가들이 개인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회사 명의로 법인카드를 여러 장 발급을 받아서 사주인가들이 개인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위장 전용적인 방법이죠. 위장계열사를 설립해서 실제로는 외국에서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위장계열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엄청난 세금폭탄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모 사업자 대표자인 K모 씨는 고급 슈퍼카를 운행하면서 강남의 고급 룸사롱을 자주 빈번하게 출입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프강인 J모 씨는 호화 빌라에 거주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5개, 고급 콘도가 2개, 헬스 회원권 2개 등 국내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1년에 20여 차례 부부동반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다가 호화 사치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YC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8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무려 11만 달러 우리 하나로 한 1억 2천만 원을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죠. 자기가 벌어들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호화 사치 생활자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해외여행 중에 도박 자금으로 4만 달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화 사치 생활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호화,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화 사치 생활을 벌어들인 것 이상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것은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답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호화 사치 생활자로 선정돼서 세무조사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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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